안녕하세요. 다육엔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더하기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더하기는 이번주에 이렇게 조금 수량이 적은 아이들 다 합해서 50% 방문은 50% 할인을 해드리고요. 택배는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맘에 드는 아이들 있으셨다 그러면 또 몸값이 있는 아이들은 30% 50% 할인을 하면 엄청 가격이 착해지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방문하셔서 구입을 하실 때는 50% 택배는 30% 해서 이번주에 할인을 해드립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디바가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키워보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프릴이 더 무거지면 생기겠죠.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블레드도 수입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런 아이들은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으면서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분갈이 해주시면서 이거는 다 잘려내면 얼굴은 더 커지고 이 아이들도 살짝 물이 빠지기 때문에 가을에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돌아오는 가을에 더 예쁘게 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나 후쿠미니도 이렇게 대품들이 있어요. 나나 후쿠미니 대품 성장을 하면서 얼굴이 커진 아이들도 있고요. 자구들도 생기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갈이가 안 된 아이들 15cm 풀분에서 모주에서 빙글러서 나온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분갈이를 하면서 성장을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패트리시아도 가격은 12,000원에 3두로 되어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트리크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층수도 많고 무거워진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빨갛게 또 진한 색감으로 피멍으로 물까지 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파트리크 1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풍등은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층수도 많이 있고요. 기본질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긴 자구도 나오네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고요. 다이아몬드 베라인데요. 오 대박. 이 아이들이 엄청 층수도 많으면서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이 아이들은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1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죠. 이 아이들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르티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자구를 품어주네요. 이 아이들도 물드니까 예쁘더라고요. 펄감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좀 노릇스름하게 물이 들으니까 예쁘고 이게 끝라인 쪽으로 조금 특징적으로 약간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입장 여기 끝모양도 살짝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르티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먼누도 이두로 묵둥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먼누가 엄청 대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할인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합니다. 아메스트로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말 빨갛고 예쁘게 아이들 있는 아이들이고요. 프리몰이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파차이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삼두까지도 받겠어요. 이 아이들이 분질을 하거나 아니면 자구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두수는 생기고 있네요. 자연자구가 생기고 있어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순정도 이거 외두로는 하나 남아져 있어요. 순정이 만원에 있고요. 폴리도니스라는 아이도 가격은 12,000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스페셜 먼디 가격은 15,000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스페셜 먼디는 이제 가을 돼야 이렇게 물이 들겠죠. 손톱도 아주 멋지게 되어져 있고요. 뱀파이어도 이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많이 무거지면서 층수도 많이 생겼고요. 화이트 소울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층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우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만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내듯한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15cm 풀분에서 4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만 해도 조금 가격이 착하던데 4두는 조금 더 문값이 있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15cm 풀분에서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니 고사홍 철화도 이 아이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도 가을에 물이 들겠죠.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후레뉴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정도면 많이 굳혀졌죠. 많이 통통해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10cm 풀분에서 3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이트 로즈 가격은 2만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11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얼굴이 작죠. 그리고 이거는 5두로 되어져 있는데 확실히 얼굴 크죠. 그래서 이렇게 4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2만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에일린 가격은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구도 많이 나오고요.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벨라도나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5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입장이 동글동글해졌죠. 이게 10cm 풀분에 있고요. 이 아이들도 마을에 물드는 거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종 카시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구가 또 나오네요. 4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굳혀져서 동글동글하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이거는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2포트 남아져 있는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가 젤리 가격은 이 아이들이 15,000원에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분갈이 해서 자리 잡아야 더 고급스럽게 통통해지겠죠. 이 아이가 이렇게 통통하게 더 노란색감으로 물들어서 팔감이 있으면 훨씬 더 예쁩니다. 15,000원 하고요. 샤몽은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이 정도는 좀 굳혀졌고요. 이 정도는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샤몽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인데요.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일단 되어져 있고요. 층수도 많으면서 9cm 풀분해서 이렇게 노제트가 예쁜 아이들 있습니다. 이거는 투수가 조금 더 생겼는데요. 이두 본질을 해서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4포트 남아져 있고요. 체스타도 많이 물들었죠. 여기 자구들은 더 많이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구들은 더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연자구인지 이렇게 자구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심은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적심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스타 가격 7,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제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흑진주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서 색감은 조금 조금 빠지니까 이렇게 살짝 얼룩덜룩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면은 찐한 색감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3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네드 환타지아 정상 가격 착하게 나왔죠. 네드 환타지아는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이게 15cm 풀분에서 4두로 또 3두로 또 자구가 나와서 더 많은 아이의 5두로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 12,000원 하니까 이게 정말 할인받으시면 말도 안다가 가격 착하게. 네드 환타지아로서는 정말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넘버원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기본 풀분에서 지금 가득 넘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갈에 해놓으면 훨씬 더 자리 잡으면 예쁘겠죠. 12,000원 하고요. 플라멩고가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9cm 풀분에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구를 또 품어주기도 하네요. 많이 굳혀지면서 빨간 톤으로 나와져 있어요. 2만원 하고요. 아방가루드도 이거 1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게 15,000원에 1포트 있고요. 다크아이스도 15,000원에 1포트가 있습니다. 색은 뭐 성장점에서 살짝 빠진 듯 하는데 이 색감도 예쁜 것 같아요. 10cm 풀분에서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15,000원 하고요. 푸시캐 가격은 1만원에 있습니다. 이게 두수가 6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푸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거든요. 정말 가격 착하죠. 이런 군생을 또 이거 1만원만 해도 가격이 착한데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착합니다. 흑장미 가격은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로 이것도 1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월금은 가격은 이 아이들이 2만5천원 하는데요. 이것도 1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연자구들은 이렇게 더 품어주고 있습니다. 더 두수는 많이 있어요. 월금 가격 2만5천원에 이것도 가을에 빨갛게 물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제스타 이 아이는 가격은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가격 8천원. 8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벨터나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두수는 이렇게 팔뚜나 구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죠. 그래서 또랗게 물드리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두수는 팔뚜 정도 나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2만원에 2포트 있습니다. 아미스타가 이런 아이들은 거의 2만원 하죠.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이 아이들도 팔뚜 정도 나옵니다. 두수는 조금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이거 모지에서 빙글러서 자구가 또 나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얼굴이 좀 크면서 7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미스타가 이렇게 2만원짜리는 두부트가 남아져 있고요. 블랙스의완 15cm 풀분에서 4도로 되어져 있고요. 3도도 있어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모르타 이것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두수 이렇게 충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노제트 다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뻐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7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12cm 풀분에 있고요. 아미스타가 가격은 1만원에 있습니다. 이거 4도로 되어져 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거 이렇게 보면 15cm 풀분하고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1만원. 가격 차이는 확실히 있죠. 4도로 되어져 있고요.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두들프가 이게 지금 4도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자구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4도가 가격은 1만원 합니다. 이것도 6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들프. 그래서 이게 이제 자구들이 크면 훨씬 멋진 군생이 되겠지요. 이게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백봉철화도 이 아이가 1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여기 살짝 생얼이 있고 철화가 다 엮여져 있는데요. 백봉철화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1포트 남아져 있어요. 10cm 풀분에서 넘치는 아이예요.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더스티 로즈도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 있는데요. 얼굴 삶도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4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앨리스 가격은 이 아이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도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4도로 되어진 아이들.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별의 눈물도 이 아이들은 다 묵둥이에요. 복지라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별의 눈물, 얼굴, 조금씩은 꽃이 진 아이들도 있는데 꽃이 이렇게 핍니다.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 12,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베스트 레인보우 가격은 8,000원에 3도로 되어져 있는데 8,000원 합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에이핑크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도 크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에게 몇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블금도 이 아이들은 마블금보다는 꼭 닐리시나를 더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마블금 이렇게 돌기가 다 올라와져 있고요. 예뻐요. 기본풀분에서 이 아이들 자구는 또 품어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두가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도 전부 다 활인을 해드립니다. 플로리디티도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두수는 뭐 이렇게 분실을 해서 더 많은 아이가 있고요. 이두도 있습니다.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카트 라인도 가격은 외두나 이두가 있는데요. 이두, 얼굴은 작죠. 외두에 비해서 얼굴은 작은데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야 되겠죠. 이두하고 외두 있습니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태리언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기본풀분에서 이렇게 얼굴 크게 되어져 있어요. 5,000원 하고요. 원종 캔디도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 아이들도 아마도 크게 키워보면 조금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엔젤 군생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이게 엔젤 군생인데요. 두수는 이렇게 조금씩은 더 나와주고 있고요. 7,000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두수는 이렇게 더 많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삼두도 있어요. 매니큐어 있고요. 부캐가 가격은 8,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것도 이렇게 2두도 있고요. 아가까지 해서 3두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 남아져 있네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쿤도 이 아이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외두로 되어져 있네요. 베르테르 가격 이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도 되어져 있어요. 5도 이렇게 3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히아리나도 이 아이들도 묵어지면서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물이 살짝 빠진 듯 합니다. 이 아이들도 가을에 물이 들겠죠.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충수도 엄청 많고요. 완전 묵둥이거든요. 이게 핑크색으로 올핑크로 물이 듭니다. 이게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몽시리도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에 2두가 8,000원에 있습니다. SP 가격 5,000원에 이 아이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요. 약화는 뭐 네드 크라우스 쌩얼처럼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요. 조이 군생도 가격은 2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포레쉬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기본풀분에 있는데요. 5두도 있고요. 4두도 있습니다. 라이프티그라도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고요. 파인노즈도 이 아이들 묵둥이가 있어요.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어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팅커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냥 팅커벨하고는 살짝 다르죠. 핑크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듭니다.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샤를로즈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5,000원에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화이트팜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꽤 크죠? 얼굴 크면서 이렇게 층수도 많이 있고요. 스노우샤워라는 아이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무거지면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체리샤도우 3두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15,000원 하고요. 미파도 묵둥이죠. 자구는 이렇게 좀 품어주네요. 15cm 풀분에 있는데요. 가격은 1,000원에 있습니다. 누비도우나도 묵둥이가 있어요.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클린핑크도 이 아이가 외두로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얼굴 꽤 크죠? 층수도 많네요. 5,000원에 이 아이도 한 포트가 있습니다. 페어르킨도 3두로 되어져 있는데 기본풀분에 있어요. 많이 무거워진 아이죠. 그것도 만원에 한 포트가 있습니다. 아르케인도 요게 지금 5두로 되어져 있는데 18,000원 합니다. 하나 있고요. 플레르블랑도 8,000원에 요거 하나 있습니다.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모모카금도 가격은 8,000원에 요거 한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홀하고 이렇게 같이 금이 섞여져 있고요. 황홀한 연꽃금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12,000원에 요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미니백은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아이들도 자고는 많이 품어주고요. 미니백 100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라색으로 더 예쁘게 물이 들 건데 어우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요거 살사이에서 자고는 더 많이 품어주고 있고요. 차이니 버거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자고 더 나와주고 있어요. 어우 예쁘게 그쳐져 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너우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생홀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연봉도 요 4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얼굴 큽니다. 15cm 풀분에서 요 아이들은 요게 이제 살짝 입장에 요렇게 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약 흔적도 같이 있지만은 요게 요거는 깨끗한데 요거가 이렇게 살짝 요숙 흔적이 있습니다. 벤바디스 가격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무거지면서 요 아이들 입장 보세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두 포트가 있고요. 네드크라우스 철화도 가격은 7,000원에 생홀하고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7,000원에 있습니다. 미니 고사홍 이 아이들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생홀하고 철화가 있어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세 포트가 있습니다. 2만 5천원 하고요. 성형철화도 요거 15cm 풀분에서 생홀하고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브레이브 철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수련이고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한 포트 있고요. 8,000원 하고요. 브레이브 철화도 가격은 8,000원에 한 포트 있습니다. 생홀하고 10cm 풀분에서 넘치는 아이들의 생홀하고 철화가 같이 있고요. 집시금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연두 장미금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5,000원 하니까 가격이 너무너무 가격 착하지요. 대비 철화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원에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생홀하고 철화가 같이 있고요. 아모르파티 가격 5,000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적신군생으로 해서 두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너무너무 가격 착하지요. 홀로라빔 브렌트 로고 브렌티도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가격 만원에 있고요. 핑크밀리도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고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아이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환협 테슬라도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더 이제 요아이들이 많이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물이 들으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환협 테슬라는 이렇게 진한 색감에 이렇게 붉은 톤이 올라오는 것만 봤습니다. 4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너누와르가 가격은 만원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2두도 있고요. 너누와르도 완벽하게 굳혀진 아이들 보여드렸는데요. 입장도 통통해지고 약간은 너블리하게 입장도 웨이브가 있으면서 색감 진합니다. 예뻐요. 10cm 1분에 들어져 있고요. 너브애플도 뭐 이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외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너브애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아이는 여기서 또 분질을 합니다. 그래서 두수는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요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7,000원에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달맞이도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달맞이도 많이 묵어졌죠. 요 아이들도 완벽하게 묵어지면 입장 통통해집니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즈멘탈이 있습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굳혀진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색감 참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패트리시아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7,000원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메리벨 가격은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서 요렇게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키스미 가격은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서 보드로도 되어져 있는데 빨라 붙여진 아이들입니다.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세쿤다 바이렌시 가격은 1,000원에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지면서 이제 색감도 살짝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라카이도 가격은 7,000원에 두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꽃대일까요? 꽃대일까요? 번식을 또 하겠죠. 7,000원에 요아이 있고요. 오데뜨 가격은 1,000원에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묵둥이죠. 요아이들은 요렇게 보면 옆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거워진 아이들이고요.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와인 군생이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한 포트 남아져 있네요.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블랙아이즈도 삼두가 가격 7,000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둥근잎 비추리대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요아이도 이렇게 삼두가 되어져 있는 아이 7,000원 하고요. 샴페인도 삼두가 가격은 1,000원에 있습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블랙 가격은 7,000원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4두, 뭐 삼두나 4두,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아이들 7,000원 하고요. 요게 춥스 철화가 가격은 1,000원 합니다. 두프트 남아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생얼에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두프트가 남아져 있고요. 엘리어로도 가격은 1,000원 하는데요. 요아이들 이제 잠자로 갈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색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1,000원에 있습니다. 블랙 캐시미어 가격 1,000원에 있습니다. 요아이들도 1,000원에 블랙 캐시미어 철화가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고요. 메이드 크라우스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이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네요. 레드탑도 3두로 되어져 있는데 7,000원 합니다. 미니 황비왕도 가격은 5,000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블랙 블루 하나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이 조금 살짝 말라 하는데요. 이게 단단하게 굳혀지면 요아이들도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흥치와 철화가 가격 8,000원. 이렇게 작은 얼굴 3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윈디도 가격 7,000원에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든 스노우도 가격은 1,000원에 있습니다. 5두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다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가격 1,000원에 있고요. 아라베스크 8,000원에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레드폴 7,000원에 기본 풀분에서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셀레스테 가격은 1,000원에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레드폴 7,000원에 기본 풀분에서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 아이들도 5두로 되어져 있네요. 원종 폴덴시스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핑크 베라금 가격은 8,000원입니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포리즌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줄리아나 가격 7,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노블 레드 가격은 7,000원에 이렇게 3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화림받아 보세요. 가격 너무 착하지요. 온슬루 가격은 6,000원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펜조 가격은 1,000원에 있습니다. 2포트가 남아져 있죠. 아이들도 있고요. 샤프테 가격은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7,000원에 있습니다. 레드벨벳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이 있고요. 와인피치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벨타 하나가 1포트 4두가 남아져 있는데 1,000원입니다. 올패토 가격은 8,000원에 1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터하기에서 할인을 해드립니다. 30% 택배는 30% 방문은 50% 해서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